왜 이렇게 긴장하고 그래?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할 차례인데요?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are clapping. 클랩은 하나 씨였지만 클랩이 어떤 씨니까?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You are clapping.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Why are you clapping?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Because she sings well. Because she sings well. Sing은 무슨 뜻이에요? Sing이요? 네. Sing은 노래하다. 노래하다. 무슨 씨예요? 노래하다. 하다 씨. 그러면 하다 씨일 때는 두가 들어가는지 더즈가 들어가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즈가 들어왔으니까 시가 하는 행동이니까 더즈가 들어가서 싱즈가 됐죠. 오케이. 다음 문장.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누가다 부터 만듭니다. 그가 이긴다. 누가 이긴다. He wins. He wins. 그쵸. 하다 씨니까 그냥 그가 이긴다만 하면 됩니다. He wins. 그가 이긴다. He wins. He wins. 그가 이기니? Does he win? Does he win?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시키기. 그 게임 어떻게 이기나요?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여기서 안방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안방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더 게임이요. 안방길어봤자? 더 게임은 안방길어봤자 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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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에 더 게임이란 말 하지 않고 더 게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대신 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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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ins. He wins. He wins it easily. 그렇죠. He wins it easily. 쉽게 이긴다. He wins it easily. Easily. 아 참 it은 뭐 대신고 왔고? It은요? It은요? The game이요. The game 대신고 왔고 easily는 쉽게란 뜻이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래서 easi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How does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렇죠. 여기에 있던 S does가 일로 갔죠.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그 문제를 물어보니? 만들 차례인데 너는 물어본다 부터 만들겠죠. 누가다. 너는 물어본다. You are a ask. You are a ask. 맞아요? 오케이. 네가 뭐 한다 물어본다. Ask의 뜻은? 너는 물어보니? 너는 물어보니? You are a ask. You are a ask. 그럼 너는 그 문제 왜 물어보니? 뭐예요? I don't know. 자 다시 물어볼게. S 그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 You are a ask. 도대체 얘는 왜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비 동사도 있고 동시에 하다시도 있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그런 거 있다 그랬어요? 네. 오케이. 그럼 다시 물어볼게. 너는 물어본다는 뭐예요? You are a ask. 어? You are a ask. 아니요. 어? You are a ask. You are a ask. You are a ask. 너는 물어본다가 뭐예요? 저는 물어본 거야. 도대체 얘가 왜 있냐고 그래. 어? 너는 물어본다. You ask. ask가 하다시라며. 묻는이 아니고 묻다라며. 너는 묻는다. 너는 묻는다. 너는 묻는다. 그냥 you하고 ask만 하면 되지. 여기서 비 동사도 왜 넣습니까? 비 동사도 뭐. 오늘은 you are 하고 싶은데. you are go, you are eat, you are make. 이릅니까? 어? you are 해야 될 때가 있고. you are 하면 안 될 때가 있다고. 네. 어? 오늘 기분이 you are 하고 싶은데가 아니라고. 네. 규칙을 가르쳐줬다고. 너는 물어본다. you ask. 난 물어보니? 난 물어보니. you ask. 너는 물어본다. you ask. 그럼 이게 하다시라며. 어? 그럼 이 안에 두 들어있어요. 더즈 들어있어요. 두 들어있어. 당연하지. 여기 히시힛이 아닌데 어떻게 더즈가 들어갈 건데. 그럼 너는 물어본다가 you ask 그러면 너는 물어보니는 뭐겠어? you ask.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방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안 만길어... the problem. 더플라블럼 안방길어봤자 뭐예요? 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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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더플라블럼 들어갈 자리에 더플라블럼 안 넣고 대신 it을 집어넣어 놨겠죠? because it is hard. because it is hard. because it is hard. 그럼 it은 뭐 되셔봤어요? it. 그냥 아까 플라블럼. because the problem is hard. ok. hard의 뜻은 뭐예요? hard의 뜻은... 어렵. 어려운? 무슨 시예요? 잠깐만. ok. 어떠시니까? 어려운을 어렵다 만들려니까 여기에 is가 있고 it is hard 하면 그것은 어렵다는데 그 앞에 because가 붙었으니까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 되었죠. 됐습니까? because가 하는 역할이 뭔지 잘 보란 말이에요. ok. 그러면 나는 아프다는 뭐였더라? 나는 아프다. I am sick. I am sick. 그럼 내가 아프기 때문에는 뭘까?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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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ick. because I am sick. 그럼 내가 아프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할 차례고 그들이 대답한다부터 만들겠죠? 그들이 대답한다는 뭐예요? they answer they answer answer의 뜻이 뭐예요? answer의 뜻이 answer의 뜻이 대답하다 하다 하시죠? 그럼 여기에 B 동사 있어야 돼요. B 동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다음을 안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answer 한다. 그들이 대답한다. they answer 그들이 대답하니? do they answer?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더 퀘스천 더 퀘스천 안만 길어봤자 뭐?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죠. 그것 그 질문 다시 말해 그것이죠. 그 질문이 그것이죠. 전부 다 그것으로 바꿨을 수 있죠. 한계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더 퀘스천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더 퀘스천을 넣지 않고 대신 it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no no they don't they don't it they don't they don't answer no they don't answer it no they don't answer it no they don't answer it it은 뭐 대신 봤어요? it은요 더 퀘스천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묻고 어떻게 대답할 뻔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할 뻔 했어요? 어떻게 묻고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할 뻔 했어요? do they answer the question?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랬더니 no they don't no they don't answer the question 할 뻔했죠. 귀찮게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여기서 누가다 너는 가지고 있다 만들어야 되겠죠? you are have you are have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니? you are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you are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잠깐만 you have 계속해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지정해야 됩니까? 누가 달을 만들면 되는데 얘 하다 씨인데 비동산 왜 있냐고 넌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가지고 선생님 말 좀 하자 넌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넌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너는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나는 나의 주머니 안에 많은 돈을 줘야 되겠다 I have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그렇죠 I have much money 누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 했죠 나는 I have 무엇을 much money 어디에 in my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그래서 much money 많은 돈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why 왜 라고 물었더니 많은 돈 이랩니까? 아니요 why do you have why 면 왜 인데요 어? 많은 돈은 무엇 많은 돈 이런 대답이잖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무슨 why야 why는 네 뭐 잡고 뒤돌아봐 멋지 뭐니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what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그렇죠 what 이게 what에 대한 대답니까 what이고요 what 그 다음에 얘는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됐습니까 오케이 동원이 잘 했는데 자꾸 비동사를 넣으려고 노다가 뭐 이상한 소리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바래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요 네요 네요